예선 무대에 오른 마지막 6명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본선에 올라가고 다른 분들은 또 패자벌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자, 이분들 중에 누가 본선에 진출합니까? 이 분들 중에 누가 본선에 진출합니까? 막판이라 그런지 아직 심했습니다. 경쟁이. 별 4개 받으신 분이 3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그 3분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6분 중에서 별 5개를 받으신 사회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이인자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죠. 조금 많이 꿈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기분? 이런 무대에서 이 나이에 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가찬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칭찬을 듣겠어요. 이 나이에. 시버스타 야이 방송에 감사드리는 것. 감사드리겠어요. 감사드리겠어요. 감사합니다.